저것이 보통 내기가 아니네. 안 나가? 이 방에 얼씬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자다가 이현이 깨기 전에 나가. 언제까지 이럴 거야? 언제까지 내가 이러고 살아야지? 이봐, 김세영 씨. 나 유현이 아빠야. 아빠가 자식 얼굴도 못 보고 사는 게 말이 돼? 당신 유현이 아빠 아니야. 법적으로도 우리 등본상에도 당신 존재하지 않아. 당신 정말? 유현이 기적이 언제 됐는지 알아? 3살 18개월 때야. 싼 기적이만 써야 하는 구질구질한 현실 때문에 엉덩이 짓 무르는 거 나 못 봐주겠더라. 조금만 스트레스 주자. 남들보다 어린이 빨리 되는 거다. 얼마나 스스로 위로했는지 알기나 알아? 언제나 우리 둘 뿐이었어. 아프고 힘들고 외로운 거 유현이랑 나 단둘이 지금까지 견뎌왔어. 당신 스스로 냉정하게 물어봐. 당신이 유현이에게 앞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. 하... 서영이. 너 정말 잔인하다.